연주 살려줘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날 다룰게요 앞으로 가는 건 도착해 야 이거 진짜 재밌어 히트야 죽어 있는데? 히트야 죽었어 야 야 사이 이쪽 눈까지 감겨요. 윙크를 못해서 이렇게 돼요. 같이 감겨요. 이쪽도 뜨고 있어야 되나? 어, 됐다. 괜찮아요. 와, 렌즈를 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위험해. 먼저 가시죠. 카메라 휴식 쓰세요. 저기 봐야 돼요. 무서워요. 떠들어진다, 떠들어진다. 아까 전에 했어. 아까 전에 했어. 왜, 뭐예요, 뭐예요? 아, 나 진짜 제일 노력해야 되는데. 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저거? 하지마, 하지마.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진짜로! 이거 제일 가다. 아니, 이거 누구 손이에요? 아니, 저기 있었다고요, 여기? 거짓말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떨어져요. 한 번 이전할 거 같아. 진짜 미친 정도. 무서워?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야, 제가 가자. 얘네 오버하는 거야. 제가 가자. 아, 이제 대박이긴 해. 아, 컴온, let's go. 아, 빨리. 빨리 가자, 뭐. 아, 빨리 가려고. 아까 제가 개념 가장 많이 해. 야, 이 최초. 불안해 보이는데 울란한 게 싫다고. 한 번 와. 야, 제가 모르겠는데. 아유. 야, 이거 뭐야. 가장 겁이 엮인 모습. 아유, 씨. 아유, 씨. 안녕하세요. 여기, 모래 위에 던지면 돼요. 이거, 뭐 찍는 건가요? 이거, 이거 손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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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거 진짜. 아, 깜짝이야. 와, 진짜 깜짝이야. 아, 진짜 하지 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깜짝이야. 인형이야, 인형.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저거 뭐예요, 진짜. 누가 해두신 거예요? 아, 저 움직이지 마세요. 아, 움직이는. 쪽으로 앉을까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알고 있어, 너무.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제이.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진짜 기저할 것 같은데, 제이는. 니키도 놀랐죠. 니키도 놀랐죠. 니키도 놀랐죠. 니키도 놀랐죠. 저, 저 알고 있었어요.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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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사람으로서요. 잘 알 수 있죠. 같은 호주 사람? 두더지 호주 동물이에요? 아, 토를. 아, 놀아. 야, 호주산 두더지. Let's get it. 호주산. 야, 호주산 두더지. Let's get it. 왜 이렇게 약하게. 귀여워. 너무 약해. 야, 뭐야? 나 이기겠는데? 와, 이겼어, 이겼어. 와, 이겼어. 와, 500점 넘었어. 오, 504점. 와, 대박. 시작할 때 이러다. 오, 쇼터 트랙이에요? 오, 손 넘었다, 손. 손 넘었네. 손 넘지마. 미, 시작.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뭐야. 왜, 뭐야. Sorry. 여러분, 제가 그럼 포장지를 뜯고 박스에 틀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바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지금이다. 오케이, 발 직접. 오, 잠깐만. 너무 어지러운데? 오케이. 오케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저기요, 저기요. 너무 느려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육세용이에요. 육세용. 육세용. 16살. 저기요. 너무 느려요. 이거 16살짜리 50프리만 만드는데 우리는 한 2시 아파트에 나는데. 아, 부져졌다. 어렵다, 이거. 딱 붙여봐. 제이크 씨. 아, 짜파구리랑 스팸 야식. 메이트로 널리 이루어져 있잖아. 요즘에 약간 고일 야식 추천 좀. 그래도 요즘에는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돼서 콜라겐. 네. 정말 많이 먹었어요. 국수를 꼭 시켜야 돼. 아, 막국수? 네. 막국수가 없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거 먹으면 콜라겐 먹는 이유가 없는데 5만큼 피부가 더해졌으면 이제 막국수 먹으면서 5만큼 줄어들면 어차피 그대로야. 오빠라, 오빠라, 오빠라. 오빠라, 오빠라. 아, 그니까. 근데 못드러졌네. 도와줘도 되나요? 대신 소리나면 지이크 형이 벌칙 받는 거야? 뭐야? 잠깐 도와주지 마. 대답이. 제그제그제그. 오디션 때 저스틴필퍼 님의 러브유스엘브로 통과했다며 헤이스엘말로 한번 부르죠. 오케이. 5,6,7.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in my parade Yo For all the clouds you're getting usin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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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t broke my heart off your fuckingness Hey, hey You're not cracking on my own when I hate Yo Let's go! 이거 어떡해? 내가 뜯어야 돼 여기 뜯어? 너가 뜯어? 내가 지금 이거 봐줄게 봐, 봐줘 다 와 깜짝이야 Oh my God 이거 봐줘 Let's go 벌칙 뭐라는 알리는데? 여기 다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